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결 이라는 책입니다. 이 줄이 지음 밀리언서제에서 나온 책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결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기분 좋은 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말을 전할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려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빗나간 말이 상대의 심장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말을 뱉었다가 아차 하는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한 번 내 입을 떠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른 말실수는 상대의 오해를 사고 나에게는 후회로 남아 오랜 시간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말실수로 인해 나의 평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에게는 아차 싶은 말실수가 상대에게는 생각보다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한 사람은 당황스럽고 듣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외로 빈번하게 출몰합니다. 아침에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그 과정에서 말실수도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잦은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말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감각은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말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에 맞는 표현을 고릅니다. 그러나 말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상대의 입장을 좀 더 섬세하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했는데 반응이 차갑거나 상대에게 분명 칭찬을 했는데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다가 되레 폭망하는 건 모두 말감각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실수들입니다. 말감각이 부족하면 말 한마디로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음과 다른 말 한마디로 인해 나의 이미지가 안 좋게 낙인 지키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실수할 때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떨어진 나의 이미지와 평판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말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에 담은 말을 왜곡 없이 진심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가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말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때로는 오해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미안함과 민망함에 더해 자책감에 사로잡히면 자신도 괴롭습니다. 이런 난처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럽고 급기야 만남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후회할 바에야 아예 후회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자츰 말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첫째는 말에 대한 좋은 경험, 기억을 쌓는 것입니다.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과거에 겪었던 좋지 않은 경험이나 기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좋은 기억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해서 좋았던 경험이나 기억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감각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익히고 실제 대화에서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말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했거나 상대의 기분을 좋게 했던 경험이 쌓이면 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을 안정시키면 됩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려서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숨이 더욱더 가빠지고 말이 꼬이게 됩니다. 때에 따라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지나치게 작거나 크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마음이 위축되어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만 안정되어도 생각을 가다듬어서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말로 인한 후회와 자신감 결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북돋으려면 꾸준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실제로 힘을 줍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각있게 말하는 기술을 배우면 됩니다. 시의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만큼 말한다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눈치를 보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평판이 말투에 달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실수만 줄여도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친근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근함은 말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태도와 상대를 향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말을 섞어서 말하면 자칫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말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난데 잘못된 언어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더 많이 갖췄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단언하는 말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분위기를 망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흘려듣는 사람도 불쾌감을 줍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내가 많이 힘들겠어. 저 사람 말은 못 믿겠는데 같이 일하는 내내 불편할 것 같아.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경청하는 사람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까워지고 싶다고 느끼게 됩니다. 말실수는 나의 평판을 좌우합니다. 말실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 자신감을 되찾을 뿐 아니라 좋지 않았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말을 끊으면 관계도 끊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듣거나 정중하게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과 같은 태도로 말을 끊고 화제를 돌려버린다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개씨 그건 다 끝났나 라고 말을 끊어버린다면 상대방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지금 당장 말하고 싶더라도 상대의 말을 끊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내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조금 전에 떠올랐던 생각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였다면 곧 다시 생각날 것입니다. 말을 끊기 전에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잠깐 끊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면 말하는 도중에 정말 미안한데 나 이것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하고 정중하게 물어본 다음 말할 기회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의 이야기에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바빠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할 수 없다면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집중하는 척하거나 찬물을 끼얹는 듯이 말을 끊는 것보다 경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대화를 가치 있게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감의 말에는 내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이 넋두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상대방이 스스로 감정을 추수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공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입 밖으로 쏟아냅니다.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면서 내 이야기를 풀어낼 때가 더 많습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누구보다 너 마음 잘 알아. 심지어 나는 어떤 일까지 겪었는 줄 아니?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해.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면 내 이야기를 더 많이 늘어놓습니다. 사실 내 경험을 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이야기할 때 나도 그 마음 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은 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닿습니다. 공감이 필요한 순간에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면 그 대화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공감은 남의 상황을 대신 정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닿히는 과잉 공감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유불급, 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말에 실리는 공감의 무게 역시 잘 조절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을 실어서 조언하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개뜨립니다. 즉 해결사처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숙 씨는 타인의 문제를 들었을 때 쉽게 감정이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공감이 지나치다 보니 말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한 동료 은경 씨가 정숙 씨에게 회사 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인 제이 씨 때문에 많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제이 씨는 평소 은경 씨를 좌지우지하고 업무를 진행할 때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에게 직접 전해 들으니 정숙 씨의 감정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너는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 제이 씨가 상사도 아닌데 그렇게 눈치를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야 너가 그렇게 자신 없이 행동하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너 왜 이렇게 모자라니 은경 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오히려 은경 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정숙 씨의 말을 들은 은경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상대에게 자신이 더 한심하게 비춰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황한 정숙 씨는 미안하다고 재차 사과했지만 그날 이후로 한동안 둘의 관계는 서먹했습니다. 과잉 공감은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주장한 개념으로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 꼬림으로 정숙 씨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상대의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한 나머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실수를 합니다. 감정에 공감한다고 해서 그 표현마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다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과 배려이지 내 감정을 앞세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은 하되 흥분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편이 되어주려는 의도가 지나치면 과도한 감정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흥분하면 공감을 얻고자 하는 상대의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너무 많이 드러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편이 되어 나 대신 화를 내주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흥분해서 펄펄 뛴다면 오히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신이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최적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한 해답이 상대방에게도 최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표현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말투가 고민이라면 유재석처럼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유재석씨가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말습관이나 태도 등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다면 좀 더 생생하게 저런 점을 배워야 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말 솜씨와 말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눈빛이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회적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을 모두 선물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하지만 경청이 그렇게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부 기술이 많은데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말하는 경청의 기술에는 집중하기, 표정과 자세 관리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하기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듣는다 해도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의 핵심은 반응입니다.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배우 공유가 출연해 MC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재석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유가 스스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자 아하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유가 유키즈 온 더 블록을 다는 못 본다고 하자 어 그런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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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아내 멋있는 거 공유가 이동욱은 여우 같다고 하니 이히히히 긴급속보입니다. 이동욱은 여우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탄하면서 야 센스가 있네 공유가 가족을 실망시킨 적이 있다고 하자 아 뭔지 알지 동의하는 의미로 그러니까요 너무 공감이 가 궁금해하며 아 그래요 아 진짜 안타까운 듯이 아이 참 또 손뼉 한 번 치고는 그거 알죠 놀란 표정으로 아이고 나 참 진짜 일부만 옮겼는데 놀랍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다채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유재석이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엄청난 정신노동을 합니다. 상대를 면밀히 살펴보다가 수십 수백 개의 반응 패턴 중 필요한 하나를 골라서 던집니다. 그런 관찰과 분석과 선별의 과정을 몇 시간 동안 지속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는 주식 투자자 취업 공부에 집중하는 청년 논문 쓰기에 몰입한 학자처럼 유재석도 자신만의 정신노동을 고되게 수행하면서 그 결과로 사회적 성공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면 유재석의 반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감상을 존중합니다. 그거 알죠? 라고 외치면서 대화 상대의 감정과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를 칭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센스가 있네 라는 말은 인터뷰일을 기분 좋게 띄워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동저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아하 나참 아이고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 변화에 빠르고 정확히 동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정, 칭찬,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유재석은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공부를 못했던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미국의 유명 대학 졸업자와 대화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유재석과 조세호는 무지한 말을 많이 뱉었고 상대는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안되겠다 싶었는지 유재석은 솔직하게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쪽에 너무 취약해요. 결국 공부를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될 수 없는 게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떳떳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유재석이 다른 건 몰라도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다른 건 잘하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좀 못했으면 어떤가요? 다른 실력으로 얼마든지 보태고 채울 수 있습니다. 유재석은 자신에게 숨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자기 긍지는 보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지게 만듭니다. 유재석은 사과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면서도 자기 긍지까지 떳떳이 밝힙니다. 그런 태도를 따르면 우리는 삶의 가장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의 우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울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우울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소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얕은 우울에 시달리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아론백이 밝혀내서 유명해진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쓸모없다. 나의 삶은 암울하다. 나의 미래는 더 나빠질 것이다. 자신, 현재의 삶, 미래 그 세 가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생각이 모든 우울증 환자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자동으로 무한 반복되면서 서로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런 불행과 실패가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늦게 깨달아서 삶의 재앙이 닥쳤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개인이 삶의 모든 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나 우연한 사건, 타인의 영향 등 외부 조건이 우리 삶의 행불행을 좌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불행이 모두 우리 개인의 책임은 아닌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불행과 실수가 자기 잘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에 빠져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심리학자 도로시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우울해지려면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당신 앞의 재난이 당신 책임이라고 비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요. 누구나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다들 사랑에 상처받아 울고 사회생활이 힘들어 한숨 쉬고 돈이 없어서 서럽습니다. 그런 재난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하면 우울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울감을 털어내고 밝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란 나이에 대한 비난을 멈추면 됩니다. 해명 가능한 실수였다면 내가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이 있었어도 의도는 좋았다고 항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만 빼고는 장점이 많다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유재석의 화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한없이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모두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책임을 떠안는 착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게다가 너무 착한 사람은 매력도 없습니다. 세상은 잘못은 했지만 이유가 있었다라고 건강하게 사과하는 사람을 더 믿고 좋아합니다. 유재석이 호감을 사는 이유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믿음을 얻고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상황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믿어. 내가 영혼은 못하지만 잘하는 것도 많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긍정하면 스트레스에 강해집니다.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강해지는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쉽게 씻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긍정하면 자신감을 얻습니다. 내 안의 장점과 가능성이 있으니 자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삶의 행복과 성공의 밑바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긍정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나 자신을 긍정하고 자부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애태웁니다. 자기 긍정에 강한 사람이 타인을 자석처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대화 에티켓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리치는 예의 바르게 말하려면 여섯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나 관심, 노력이 소중하다는 전제 하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바쁘시겠지만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도와줘 라는 말은 상대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모래한 발언입니다. 셋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칭찬을 많이 해야 예의 바른 대화가 가능합니다. 가령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못해냈을 거야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넷째, 긍정적 평가도 예의 바른 대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호의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꼭 숨길 이유는 없지만 긍정적 평가가 우선이고 비중도 훨씬 높아야 합니다. 다섯째, 동의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의 선택, 행동, 생각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공감은 예의 바른 대화에 꼭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공감입니다. 너는 오늘 많이 슬펐구나 라는 말은 공감 표현이고 왜 울상을 하고 있니? 라는 말은 비공감 표현입니다. 유연한 자기 주장은 나를 빛나게 만듭니다. 가끔 나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직분이나 이해관계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령 의미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는 직장 상사는 아주 많습니다. 퇴근을 방해하거나 점심 메뉴까지 간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속을 뒤집고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인간관계 이론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택합니다. 순응 공격 자기 주장입니다. 순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저줍니다. 권리가 무시되거나 차별을 받아도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갈등 회피이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상황을 수용합니다. 상사의 잘못된 지시를 묵묵히 따르고 친구의 무리한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는 사람이 순응하는 타입입니다. 공격은 순응과 달리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를 꺾으려고 덤빕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자르고 호전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공격의 대표적 양상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위태롭게 합니다. 연인관계와 인간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또렷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은 순응과 공격 사이에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존중받을 권리를 확신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똑같이 존중합니다. 말의 톤도 다릅니다. 묵묵히 순응하거나 소리치며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자기 주장 화법입니다. 말 실수만 줄여도 획기적인 이미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소통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말 돌리기, 꼬투리 잡기 등과 같은 나쁜 말 습관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좋은 말 습관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